아기야마 선수는 어떤 상황이래요. 한국 대표의 대결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본인은 어떤 상황이래요. 우리 사이의 사초들처럼 데리고 오세요. 자, 야마 선수는 어떤 상황을 기대할까요? 오, 티뜬어. 오늘도 일본의 실전 격투판을 초토화시킨 한국 파이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길거리 싸움꾼 출신 파이터인 아사쿠라 미쿠르의 일본 격투 컨텐츠에 한국인 파이터들이 참여했는데요. 지난 1부와 2부 영상에서 근자간 박형근 선수, 부산사나이 음지 파이터 김아무계와 이상근 선수의 KO 승리까지 흥미진진한 경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직 야쿠자 사무직 출신 파이터 김재훈과 래퍼 싸움꾼 H유진 등 한국과 일본의 대결 보겠습니다. 한국의 선수는 김지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기야마 선수, 저거는 뭔가 가깝다. 한국 대표의 대결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혼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의 사초들처럼 데리고 오세요. 나는 좀 실망이야. 난 최혼만이다 이런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오와야 남는 장소가 했어요. 왔다 너무 좋다. hatte минfen 하다. 돈 Onun awful. 살아남 queste 파이터는 emotional they're curlyobicvia. nolds while me and spoke with a sea birds of a sea bird of a sea bird of a sea bird of a sea bird of sea bird. 치킨이 떡볶이는 거لي listen. 日本語喋るんじゃない? 日本語喋るんじゃない? お前ここメガネの後ついてるよ 豚気持ち 俺 俺 俺 俺 俺 俺 俺 日本代表 俺 俺 俺らも全員 おい 席ついてください 席ついてください おい おい豚 どうや?目だ目だか お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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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席ついてよ おい おい あとでもうやっておるか おい おい 1. 5. 6. 5. 7. 11. 12. 13. 그 정도로 제가 이때까지 제가 살면서, 35년간 살면서 제일 열받는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아, 열받죠? 이게 한 번 뿌렸으면 차 봤는데 두 번을 뿌렸잖아요. 한 번 뿌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좀 참으려다가 두 번째 뿌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진짜 100만원으로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옛날에 센터가 있었으면. 아, 엄청나게 췄러르다. 뭐, 단, 와닷게더 사시지 않겠군요. 아, 정말, 두 번째 날까. 아, 너무 높아. 아, 정말 췄러르다. 아 Lahgbis 선수는, 고로고루. 아, 뭐, 전에는, 안쪽이 췄러르다니까요. 아, 코어 앞머리가 없었지. ・ ・ ・ ブレイキングダウンという戦場の地そこにガムを投げつけられ日本のノックにパワーを溜め続けてきましたこの体にさあキム・ジェフンよ パワーを溜めるためのステージにもラッチで発言したので、インスチームに負荷が表現できると良い負荷を使っていくかは? メガメーは、あれは、アクセスのロックカロッとしています インスチームのノックは、アクセスのロックカロッとしています ジェフンのレーカーが、オーストラックとしています ジェフンのレーカーが、V. キム・ジェフン、ロックカロッとしています 迫力満点。これがブレイトンと韓国の大きな山。大噴火寸前でした。 カナミが揺れています。もうカナミが壊れそうな展開。 30秒。 ヤーマン選手。 キムチェフン選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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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ねえ、バンガススミダ。 カナミがガスラクハンフルをはじめます。 すごいよ! レポークチェフン選手も合わせます。 彼女はブレイトンだうに、 プレイトン、Hユジンにしてくれる。 斗読。 お前、彼女はどんなに思い出したいな。 お前、彼女の会ご承ごいたい? あー、彼女はとても気をつけないのよ。 お前、彼女の会話に行く。 彼女の会話に行くから。 彼女を会話に行くよ。 아, 물론. 너,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말할게. 내가 말할게. 왜? 내가 말할게. 왜 말할게? 왜 말할게? 왜 말할게? 병신아. 좀 씻고 다녀. 너 입에서 불알 냄새 한다고? 흉따마. 내가 말할게. 마지막은 날이 불리니까. 내 몸이 불리니까. 내 몸이 불리니까. 지수아. 시장할게. 너, 형아. 나, 내가 말할게. 불알 냄새 한다고. 불알 냄새. 불알 냄새가. 빨리라고? 빨리라고? 그럼. 시작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코메오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다른 선수들을 봤을 때 저보다 강한 선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메오 선수만큼은 제가 100%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메오 선수한테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킨다마. 한국의 웃음은 그런 레벨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목욕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저는 목욕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저는 목욕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목욕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한국의 웃음을 부끄러워야 합니다. 한국의 실적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웃음을 부끄러워야 합니다. 이것은 코메오 선수 입니다. 그것은 코메오 선수 입니다. 코메오 선수입니다. 코메오 선수입니다. 나에게 강한 선수입니다. 아 genres에 넣어. 코메오 선수입니다. 코메오 선수입니다. 40代はAチュージン、20代はコメオ。 パンチングがものすごく強いので、山頂をどんどん出し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 アンダー66.5の世界。 ヤーマー選手はここまでどうご覧になってますか? それなんてね、皆さんやはり体もしっかりできてらっしゃるし、とにかく前に前に行くというね、ファイター。 さあ、あと10秒というところへ来る。 決着は突っか。 みくるさん、コメオ選手の姿はどうでした? そうですね、後半。 戦は第7戦、判定へと向かっていきます。 さあ、全てドロー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さあ、ヤーマー選手はどんな展開を期待しますか? そうっすね、あの。 ライト級のワンマッチ。 さあ、ケンカマッチになっていく。 さあ、少し下がったのATG。 効いてる。 日本チームが勝るか。 膝も入れた。 あ、遠くない。 おっと。 日本チームが勝るか。 膝も入れた。 あ、遠くない。 おっと。 膝が入って血が流れてますかね。 あー、無理ですかね。 ドクターズオッグがかかりました。 コメオがか。 秋山さん、鼻のあたりですかね。 そうですね、こっからはちょっとはっきりちょっと。 次の人、出します。 日本チームが勝ち上がった。 日本チームが勝ち上がった。 二十四千二十勝。 二十二十勝。 カリさんの下でやってるけ。 俺も弟子同士で戦いじゃん。 네 저도 좋습니다 그녀의 인쇄은? 실력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너는 별로 없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시부하라 선수랑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사쿠라 카이 선수의 제자라고 들어서 저도 이제 추성훈 선수님의 제자로서 나와서 같이 한번 맞붙고 싶었습니다 아 뭔가 다른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좀 더 잘 생각해봐야겠어요 저는 카이산 진웨 아사쿠라 진웨인데 네 秋山さんの背中を見て育ってそうです。弟子同士ステイセールをいっぱいいっぱいいたかけました。 秋山さん、ミスター・ホンデというファイターですか?どんなファイターですか? いや、もうアグレッシブなんで、みんなわかるようなアグレッシブがどんどんどんどん前に行ってくれるから。 秋山さん、ブレイキングダウンにハマってますね、ミスター・ホンデ。 そうですね、ホンデくんも対抗戦。 対抗戦! あった!ノーマラソナ、右! 終わりましたー! ファイター・ホンデ! それは1人で勝ちましたけど、2人で勝ちましたけど、2人で勝ちました。 以下、動画、3人で勝ちますが、ホンデでもないので、ロクリパーを3人で、ロクリパーを3人で勝ちまし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